오, 오, 오... 잘하잖아. 어때요, 매니저로서 괜찮죠? 안심 좀 되게 하시죠? 몇 분 됐다고 지금 아유, 진짜. 러블리즈 멤버 중에 꽤나 늦게 땄네요. 다른 멤버들 다 이미 떴잖아요. 그런데 뭐 시간이 중요한가요? 아티스트는 이렇게 안전운전하고 이렇게 잘 데려다드릴 수 있고. 영광입니다. 좋은 거죠. 영광입니다. 제가 브레이크를 약간 급하게 밟는 상황이 있는데. 날라가면 돼. 꼬지 않죠? 여기 아닌데. 이런 게 헷갈리죠. 여기 맞는데, 여기 맞는데. 아니, 지금 맞죠, 지금 맞죠. 맞죠, 맞죠. 여기 맞죠, 여기 맞죠. 오, 깜짝이야. 죄송해요. 날아갑니다. 나도 잘 못 보는데. 아, 아까 들어간 게 맞았네. 맞았잖아요, 봐봐요. 내가, 내가 맞았잖아요. 나 진짜 미치겠네. 어떡해, 돌아가야 해. 뉴턴, 뉴턴, 뉴턴. 저 차를 몰라서. 아니,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저희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와주시고, 응원 와주시고 막 이랬잖아요.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 보고 하면은. 그냥 힘이 나고. 혹시 근데 면허 있으세요?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아, 어떻게 면허 없는 사람이 옆에 태워가지고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진짜. 아, 면허가 됐으면 옆에서 연수가 됐으면. 진짜 과연 있다. 아니, 면허가 없어?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면허가 없으면 어떡하는 소리야. 어, 거의 다 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럼요. 여기 아닌가요? 이 러블리즈 영상 보면 눈물 막 나지 않아요? 저는 그때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고. 그날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. 술을 엄청 마시고. 주변에서 막 위로도 사준다고 오기도 하고. 그래서 막 펍에서 러블리즈 뮤직비디오를 걸어놓고. 펑펑 막 울었거든요.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있어. 지금 바로 들어가. 아, 예. 성공. 네,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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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자칫집입니다. 오늘 재밌게 촬영하시는 자칫집입니다.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모습만 찾은 거 같아요. 우리 가방, 자칫집이 가방. 바로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 재밌게 하세요? 아이템, 아이템, 아이템. 아이템. 지금까지, 10 biomass쌌 puedes 하셔야 합니다. focus 잘 역 Ubisoft의 당 harvesting 시 terrified 다음에 구이죠. 아, 츄오ив아내가 다들 했어. 제가 여기에 오셨습니다. 없이 먹 Hadis Camp을 찾아 업로드èse입니다. 크Verse 아나지만